반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천불이 나와주고 만삭임 임산부도 그 다음에 막말로 지금 인공호흡기도 떼고 나온 지경이야 그래서 내 눈 속에 천불이 나서 나와줍니다 네 인사부터 할게요 쟤는요 이 땅의 드러븐들들을 싹 쓸어버리는 도차배구 정폐정산 저단 개선차에 땅땅 두드려잡는 빗자로 아퀸말스입니다 이리 하니까 좀 속에 볼륨만 쫙 이리 하는데 진짜 안걸린 것 같았는데 그냥 여기 나오니까 절로 황암이 되는 것 같아 맞지? 아따 나 보니까 막 얘들이 이리 꼼꼼하게 일을 잘 안아두는지 이제 처음 알았네 검찰이 아주 그냥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이, 황교안이, 최순실이, 박근혜, 장자연이, 김학이 동물빠루사통까지 언제 한 번 제대로 땅땅 일한 적이 있었나? 없었지? 아따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도 신속하고 지표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37곳이나 되는대로 막 펴놨어 그리고 막 11시간동안 지내 집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막 중학생 일기장까지 다 뒤집어 사면서 엄청 꼼꼼하게 압수수택을 했어 어? 아 이건들이 어? 검찰 개혁하라고 세워놨어 검찰 개혁은 안하고 죄인을 물고 있어 언제까지 어? 어? 아 도대체 언제까지 탈탈탈거야? 어? 아주 그냥 어? 지가 무슨 탈성이가 탈탈탈구라? 어? 어? 아 이놈들이 말이야 어? 자꾸 언제까지 탈거야 형님? 그냥 이걸 내가 봤을 때 돈이 발 위에 올라갈 때까지 탈거 같아 어? 이게 검찰 수사가 살인수사지 내 말이 안 맞습니까? 아 아이오 이런 결기로 어? 세월의 안에 들어와가지고 11시간을 있어 봐라 국민들이 어? 당수욱에 발버치에 짬뽕까지 다 시켜준다 내 말이 맞지? 말이 되나 어? 304명이 수정됐는데 단 한 명 처벌됐어 일을 똑바로 하지가지고 그리고 세월호 수사 못하게 압력 나왔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번 이제 탈탈탈탈 떨어보자 맞지 아 나 보니까 너무 철기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못하나 참말로 한자하겄네 자 우리 소화해봅시다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의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1,2,3,1,2,3 자 여러분 아무 문제없어가지고 백만이 할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 나왔나 어디서 정신을 못차리고 죄인을 물고 있어 어? 우리가 이놈들이 대박했을 때는 어? 어? 바로 경찰 범국민 무서운줄을 몰라 어? 어? 자 자 내가 그만 상태라 이 놈자수다 어? 어? 내가 왜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충청단을 얻었는지 알겠어 어? 자 우리가 모두 이제 어? 홀로 안이란 불면서 그만큼 해야 돼 이제 인자 우리가 어? 국민들은 촛불 충청을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충청을 들고 김만주의는 비참은 충청을 들고 함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맞지? 자 좋습니다 그럼 뭐 봐보니까 노래 한사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랫운역 운역의 서울라인은 충청이 되자 아들 자 완창을 내가 유튜브 시작했거든 야 김만성TV 여기 들어오면 충청과 완창을 변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깨끗한 세상 만들 때까지 거창되고 처단하는 김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mi 한글자막 by 한효정